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레원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 적응 잘 하고 계신가요? 힙합계에도 새로운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카니웨스트가 비밀 결혼을 했다는 따끈따끈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지만 상대는 호주 출신 건축 디자이너 비모 씨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힙합 R&B 씬 프로듀서들이 직접 앨범을 발표하고 있어 연일 화제인데요 오늘 데자부 그룹의 비앙의 카페테이프2가 발표되었고 오드나인 T5, 콘다 등도 날리죠 오늘 그 중 한 분 월레원에 모셨습니다 누구냐고요? 기대 딱대 2023년의 1월 마지막 목요일 오늘 첫 곡은 프로듀서 홀리데이 행님 피처링 넉살 오디의 홀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홀리데이 행님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구정 홀리데이 잘 보내셨나요? 저 레디는 이번 구정 휴가 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와서 엔화가 많이 남아가지고 동생들한테 엔화로 세뱃돈을 줬습니다 이러면 안되나? 그리고 오프닝 형식이 살짝 바뀌어서 놀라신 분들 계실텐데요 현생에 치여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매주 힙합 뉴스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뉴웨스트의 비밀 결혼 소식 저도 사실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비밀이라서 말씀 안 드릴게요 실시간 환영 문자 오고 있는데요 9431님께서 레디 오늘 옷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쁜가요? 2339님께서 오늘 원래 원한다고 아침부터 눈이 펑펑 왔네요 레디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해요 저는 좀 춥게 사는 사람이라서 오늘도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7123님께서 노란 병아리 레디 1월 마지막도 달려보자고요 아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꼬꼬멜멜님께서 레디 연휴 잘 보냈어요 떡국 두 그릇 먹었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떡국을 못 먹어가지고 한 2월쯤에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원래 원은 한국 힙합에서 가장 쿨하고 러프한 맛을 지닌 새해 행님을 모셨습니다 바로바로 쿨하고 멋진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 프로듀서 홀리데이 행님과 함께 랩 잘잘 랩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오디행님 오이글리행님을 함께 모셨으니까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콩과 문자를 날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샵89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트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스테이션 제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제트 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저는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1,2,3,4,5,6,7,8 No, maybe no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8 1,2,3,4,6,7,8 1,2,3,4,6,8 1,2,3,4,7,8 1,2,3,4,6,7,8 레원의 쿨한 행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레원과 쿨쿨행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 기온은 시베리아에서 온 한파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제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월레원 청취자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추위는 모름지기 추위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비록 실내 스튜디오라서 드럼통에 뗄감은 못 넣더라도 음악만으로 드럼통에 불을 지피는 느낌 팍팍 낼테니 어쨌든 오늘 월레원은 누구보다도 쿨하고 멋진 행님들만 모셔왔습니다 누구를 모셨냐고요? 먼저 한국 트랩 음악의 파이오니어이자 첫 정규앨범 홀리를 발표한 프로듀서 홀리데이 행님 그리고 홀리데이 행님의 절친이자 음악적 파트너로 각각 스컴백 시즌 포더포저를 만들고 홀리데이에도 함께 참여한 오디 행님 그리고 오이글리 행님을 모셨습니다 새 행님들 월레원 청취자분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분이 계시니까 오디 형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쿨이라면 빠지지 않는 새 행님들이 쿨 FM 스튜디오에 함께 온 만큼 쿨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차갑기 그지 없는데요 새 행님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위 많이 타세요? 저는 뭐 추위 안 타고 원래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이라서 사실 아 진짜요? 따뜻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모자도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만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요? 패딩 안 입고? 네 입고 왔는데 밖에 입고 아 아 네 오이글리 행님은요? 네 저는 추위 엄청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 겨울입니다 어 비염 같은 건 없으세요? 어 괜찮아요 비염은 어 홀리데이 행님은? 저는 지금도 히트텍을 입고 있어요 아 히트텍 입고 계신구나 아 다들 오늘 진짜 이번 주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를 안 타는 사람들도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차갑고 건조한 날씨 힙합퍼들에게는 두피 건강이 또 필수입니다 틈틈이 로션 바르면서 관리 중이신가요? 왜 이게 저만 쳐다보면서 되는지 아니요 아니요 되는 거죠? 아니에요 다들 쳐다봤고 다들 이제 머리를 가리시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잘 저도 두피 건강해야 돼서 저도 촉촉하게 관리 중이거든요 머리에 로션을 바르세요? 아니요 머리 감을 때 뭐 컨디셔너 이런 것도 하고 저는 바릅니다 아 진짜요? 예예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르시는지 몰랐어요 면도를 하고 그 애프터 쉐이브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가 아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글레 형님께서는 바지를 많이 내려 입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도 제가 카니발에 있었는데 먼저 들어가실 때 봤거든요 제가 뒷모습을 봤는데 바지가 살짝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혹시 찬바람에 시렵지는 않으신가요? 많이 시렵고 근데도 저는 이게 편해서 그래서 그냥 추워도 이러고 다닙니다 뭔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벨트가 있거나 좀 조이거나 바지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불편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도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내려서 입고 다니면 뭐 앉아서 밥 먹을 때? 네 앉아서 밥 먹을 때 네 그냥 이렇게 통석 앉아요 아 뭔가 살짝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맥스보다 배가 안 조이니까 네 그렇다면 오디행님과 홀리데이행님은 또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니십니다 이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글라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글라스는 이제 제 눈을 읽히지가 않을 수 있는데 피곤할 때 좋아요 피곤할 때 지금 살짝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고 안 보이시죠 이거는 안 보여요 지금 눈 뜨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래도 방송이니까 뜨고는 해요 아직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진지 토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새행님에게 또 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쿨내가 지금 나는데 쿨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쿨하다 홀리데이행님이 혹시 저희 그냥 음악이 좀 쿨하다 뭔가 태도나 그런 게 쿨해서 그냥 그렇죠 시원한 거? 저도 이제 쿨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이게 긴장을 하면 쿨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 뒤에 긴장을 풀면서 좀 더 쿨내를 풍겨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세 분을 환영하고 계신데요 닉네임 베이스 해머님이 오달키 맨얼굴 보고 싶어요 맨얼굴이 안 보여주실 거죠? 이거 닉네임을 보니까 아는 형님인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안 벗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닉네임 오이글리님께서 오이글리님 오늘은 발음 똑바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발음을 좀 더 굴리시는 걸로 오지디님께서 오디님 가리시니까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시네요 마스크까지 쓸 걸 그랬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따가 그럼 저한테는 한번 맨얼굴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네 그 후드까지 벗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홀리모리 곽하모리님께서 홀리데이님 라디오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이번 앨범 정말 잘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파티님께서도 홀리데이님 앨범도 나왔는데 파티 안 하시나요? 파티해줘잉 오 파티 자주 하시죠? 파티 원래 자주 하는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확실히 뭔가 확정돼 있는 건 없어서 얘기하고 있어서 생기면 저희 스테이션제트 다 같이 너무 좋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77님께서 꽤 다들 잘생겼다 장윤민님께서 오늘 노래들 다 힙해요 최고 라이브도 있나요? 네 라이브 당연히 있죠 라이브를 씹어먹는 저희 라디오 이따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원래원은 쿨쿨행 특집이지만 사실 세 분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끈끈하고 아주 두터운 인간적 유대감을 맺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오늘 원래원에서 세 분의 우정과 치정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홀리데이 행님 두 행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솔직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제 둘 다 약간 뭔가 무리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 안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이제 동호 같은 경우에 처음 봤을 때 저는 저 친구 별로 안 좋아했어서 왜요? 왜 안 좋아하세요? 약간 막대하는 그게 있거든요 살짝 약간 술 먹었을 때 아 술 먹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저랑 성향이 좀 달라갖고 근데 또 깊게 알게 되니까 깊게 아니까 아예 진국이죠 진짜 네 진국 최고의 친구죠 거짓말 거짓말 오이글리 형님은 어떻게? 일교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한테 너무 약간 점잖게 신사같이 잘했었던 동생이예요 너무 정반대네요 첫인상이 나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좋은 그렇다면 두 분은 혹시 서로에 대해 첫인상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하고 있죠 어떤가요? 두 분의 첫인상 저는 그 홀리데이는 처음 만났을 때 손에 그림도 있고 아 그죠 술도 막 되게 뭔가 막 뭔가 뭔가 필터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거 지금 과장하는 거 아 과장을 하고 뭔가 껄렁껄렁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세 분의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어떤 점에서 잘 맞다고 생각해서 친해지기 시작한 건가요? 잘 맞는 점이 있어야 또 친해지는데 일교가 얘기해줘요 일단 저희 셋이 일단 노는 스타일도 비슷했고 그리고 노는 스타일 옷 입는 방식이나 음악적인 취향 옷 입는 방식 셋 다 바지 좀 내려 모자 쓰는 거 좋아하고 그렇네요 클럽 잘 놀러 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적인 취향이 저희가 조금 되게 잘 맞았어요 아 음악적인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음악 이외의 것들 뭔가 노는 거 해도 음악적으로 잘 맞아야 뭔가 그 무의식적으로 더 두터워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이글리 형님에게 오디와 홀리데이란? 완전 이제 소울메이트죠 소울메이트 가장 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완전 제 미래 어 미래 앞으로 쭉 함께 해나 봐요 아 예 그럼요 다들 웃으시네요 끝까지 가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새행님이 크루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배드앳입니다 이게 배드앳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A가 대문자인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 배드를 그 알파벳으로 썼을 때 이게 조금 대칭도 잘 맞고 아 아 그렇네요 아 대문자 A가 아 B랑 D가 이제 완전 데칼코만이니까 A까지 맞춰준 네 이쁘네요 네 홀리데이란님 혹시 크루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크루는 일단 플레이어는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옷이랑 영상하는 친구 옷하는 친구 한 명 있고 한 분 네 그리고 영상하는 친구 한 명이랑 이제 3D나 이런 약간 그래픽하는 이제 한 명 있어서 총 여섯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뭉쳤을 때 좀 약간 빛날 수 있는 그 멤버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뭔가 좀 멋있는 좀 약간 원래 것들과 좀 다른 거를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성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어 그쵸 근데 항상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것보다 전에 항상 얘기해놨던 것들로 얘기를 오래 하고 그쵸 맞아요 결성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약간 2023년이 좀 보여줄 그런 그쵸 저희가 약간 추격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엥님께서 이 크루 결성 계기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뭐 딱 뭐 어떻게 하자 해서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또 이제 뭐 홀리데이랑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내에 또 친구니까 네 뭐 같이 작업도 많이 했고 뭐 일교랑은 오일길리랑은 안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셋이 이제 친하게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게 이미 얘기가 돼 있었고 그래서 뭐 같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그 핸드폰을 쓸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때 그 시절이 그 시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작업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분이 먼저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 3D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옷 하시는 분 그렇게 결성이 됐군요 그렇다면 그 오이글레 형님께서 지금 이 셋 말고도 한 네 분이 더 계신 거죠? 세 명 세 분 거기서 누구랑 가장 또 가깝나요? 세 분 중에 일단 그 비주얼 봐주는 아 비주얼 옷 하는 친구랑 그래픽 하는 친구 그 친구들이 저랑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었거든요 아 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비슷하고 이제 보는 그런 아 그러면은 오디 형님도 10년 정도 알고 계신 걸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동네 친구인가요? 네 동네 친구 아 오디 형이요? 네 오디 형은 그냥 아 동네 친구 사회 친구 아 사회 친구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홀리데이 형님과 오디 형님이 함께 작업한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홀리데이 형님이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의 1번 트랙 스파일라이트 피처링 넉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이게 저는 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을 들을 때 1번 트랙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색깔을 모든 게 다 약간 내포되어 있는 제 앨범 중에서 약간 하나로 표현하기 제일 쉬운 트랙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트랙 작업했을 때가 제일 뭔가 제일 공들이고 제 앨범으로 따졌을 때 이 트랙만 들어도 아는 느낌 아 그래요? 타이틀보다? 저는 약간 그렇게 1번 트랙을 중요시해서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홀리데이 형님의 소중한 1번 트랙 스파일라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홀리데이 형님의 스파일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더블 IPA님께서 홀리데이님 이번 앨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또 닉네임 0000님께서 홀리데이 멋있어요 닉네임 SUUK님께서 홀리데이님 앨범 듣고 있다가 라디오 나온다길래 바로 왔습니다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배드 앨범은 언제 나오나요? 라고 크루 앨범도 곧 나오나요? 크루 앨범은 상반기로 이번 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재촉하거든요 괜찮으세요? 재촉 받으면 또 빨리 해보죠 좋네요 사실 이 자리에 세 행님들을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세 분이 함께 참여한 홀리데이 행님의 첫 정규 앨범 홀리가 지난 1월 23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원래 원 청취자 모두 소리 질러 지금 밖에서 오픈 스튜디오의 리얼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일단 행님이 데뷔한지 무려 10년 만에 솔로,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그동안 솔로 앨범을 왜 이렇게 안 냈습니까? 혹시 힙합 팬들의 속을 애태우려고 한 건 아닌지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항상 원래 준비했긴 했었는데 지금이 약간 좀 타이밍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쟁여두고 약간 예전부터 제가 좀 꼼쳐놓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다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암바를 준비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홀리 뭔가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음악 10년 인생의 명함인 것 같아요 아 명함 저랑 똑같은 얘기네요 저도 최근에 EP를 하나 냈는데 저도 그 앨범 명함이라고 했거든요 명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내밀 수 있는 맞아요 저도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홀리드웨이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트랩 사운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겨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혹시 이 앨범 작업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뭔가 약간 요새 유행하는 것들도 좀 약간 트랩 사운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데 뭔가 저만의 것을 좀 가지려고 좀 많이 약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고 그렇다면 그 이전과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앨범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그런 악기 사운드가 있을까요? 방금 들었던 스팔라인 이런 트랙들 보면 앞에 FX나 베이스라인이나 다 약간 무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구를 좀 썼던 게 저한테는 좀 뭔가 약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곡에서 좀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더 세련되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앨범이 총 트랙이 개수가 10곡 여러분들 오늘 라디오에서 다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꼭 라디오 끝나면 전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틀 수 없지만 두 타이틀곡 블러핀이랑 How You Feel 이거에 대해서 소개 작업기를 살짝 곁들여주시면 어떨지 오늘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라디오를 끝나고 들으실 수 있게 설명 살짝 부탁드립니다 두 곡 다 약간 좀 서로 약간 다른 온도에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약간 제가 뭔가 좋아하는 그 포인트들이 다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블러핀 이런 거는 좀 약간 어두운데 좀 웅장해서 제가 원래 좀 약간 즐겨 듣는 음악이고 어두운데 웅장하는 제가 원래 했던 음악과도 좀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How You Feel은 제가 했던 음악이랑 좀 다른데 약간 좀 칠한데 뭔가 저도 약간 운전 드라이브 할 때나 이럴 때나 약간 좀 칠한 음악을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 했던 뭔가 작업과는 좀 약간 다른 네 아예 달라요 이건 거의 처음으로 제가 시도한 것들이에요 아 그럼 블러핀은 원래 좀 만들던 느낌이고 How You Feel은 좀 칠한 제가 안 했던 사실 음악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또 들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못 듣지만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앨범에서 가장 사운드 혹은 음악 면에서 가장 이거는 가장 새롭게 시도했다 이게 혹시 How You Feel인가요? How You Feel보다는 새롭게 원래 있던 것인데 제가 좀 다르게 포장했던 거는 1번이랑 10번인 것 같아요 아 스파일라잇 스파일라잇이랑 마지막 트랙이 이제 디바인 테스트라고 그 트랙을 좀 두 개를 좀 많이 아 오늘은 없죠? 디바인 테스트? 네 그쵸 없어요 아웃트로여서 이거 꼭 다 들어봐야겠네요 꼭 들어보세요 오늘 오신 두 행님도 홀리데이 행님의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계신 오이글리 행님께서는 택 오디 행님께서 글티 플레저에 각각 참여를 하셨는데요 한 트랙씩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홀리데이 행님 택와 태그 글티 플레저는 각각 어떤 질감 혹시 어떤 장르의 사운드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곡인가요? 택 같은 경우에는 좀 씬스도 그렇고 제가 원래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더 차갑고 텍처도 좀 많아서 질감 자체가 베이스라인은 좀 요새 것들인데 그런 위에 있는 테마들이 좀 저는 다른 궤도에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약간 다른 결? 근데 요새 트랙과는 좀 어느 정도의 리듬다이는 비슷한데 택 네 그리고 글티 플레저라는 노래는 BPM이 빨라서 이제 오디라는 래퍼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부탁했지 아 아 BPM이 빨라서? 네 BPM이 빠르고 랩을 아예 저는 좀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아 랩을 보여주는 트랙 그래서 오디랑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글티 플레저라는 곡은 똑같이 테마만 들어봐도 아 약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테마 느낌일 거예요 오 처음 들어보는 느낌 오늘 둘 중에 뭘 들을 수 있죠? 둘 다 들을 수 있나요? 어 글티 플레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 홀리데이 형님 하면은 드럼킥 장인으로도 유명하신데 그 이 글티 플레저 이 노래 킥 고르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근데 이게 장인이어서 오래 하는 것보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미 머리 귀에 다 있어가지고 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익숙하고 아 이미 그렇다면 오이글리 형님이랑 오디 형님께 작업을 하실 때 주문하신 사항이 있나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랩으로 찢어줬으면 좋겠다 택이라는 거는 일단 오이글리라는 친구가 아예 떠올랐던 트랙이었어서 애초에 피처링 중에서 제일 먼저 보냈어서 뭔가 그냥 요구한다기보다 아 이거는 오이글리라는 친구가 그냥 잘하겠다 오이글리 형님꺼다 여기 피처링에 오이글리 형님만 계신 게 아니죠? 맥데리 형도 있고요 한국사랑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교가 좀 뭔가 처음에 이렇게 잘 해놨었죠 오 그럼 오디 형님께는 그냥 빠르게 한번 줘 아 오디 형님께는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오디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가 얘기해 보려면 이거? 아 일단 저는 BPM 느리면은 일단 랩을 안 하고요 BPM 빠른 곡이기 때문에 또 바로 그냥 하셨군요 뭐 이거는 그냥 원하는 바가 딱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맞게 저도 조정해가면서 아 뚝딱뚝딱? 네 왜냐하면 작업실은 맨날 거의 붙어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홀리 형이 보면 피처링 보낼 때 네 그냥 확신에 찬 채로 보내서 아 이건 너 거야?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아 뭐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안 하면 이거 꼭 버린다 아 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근데 홀리데이 님이 랩 디렉팅에도 참여를 하신다고 랩 디렉팅 같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아 이 두 곡도요? 태기랑 뷰티 플레저 그러니까 다 약간 항상 뭔가 취향을 알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야 너 이거에다 뭐 해줘 이거란 것보다 이건 어떤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렉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저한테 비트를 만들 때 디렉 해주고 입작곡 옆에서 하고 그쵸 그쵸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오디 형님이 이렇게 녹음을 뭐 가 녹음을 해서 딱 드렸는데 아 이 부분은 따라라다다 이렇게 해줘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아 그런 것보다 일단 표정이 저는 굳어요 아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아 별로구나 녹음을 받아줄 때 딱 표정 보고 뭐 괜찮았어? 했을 때 이제 표정 그러면 나갈게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 표정으로 아 이 밖에 혹시 작업 비하인드나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세 분 중에 이번 이 앨범 작업하면서 아 이거는 좀 라디오에서 풀고 싶다 아 아 뭐 아까 그냥 이거 생각하다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이 앨범에 한 세 곡을 참여했거든요 아 세 곡이요? 아 세 곡이 나오셨군요 네 이게 어떤 곡들인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아 들어보셔야 되니까 아 그쵸 들어와도 모르실 건데 네 들어와도 모를 곡들이 있고 아 표기가 안 된 것도 있나요? 아 표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아 아 뭐 그렇게 밝히면은 아 그럼 애매하고 뭐 어쨌든 네 아 세 곡을 참여하셨다 세 곡도 했고 네 오디 앨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뭔가 찾는 맛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두 행님이 참여한 수록곡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홀리딩 형님 이번 앨범은 형님에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또 명함 그 이외에 그런 다른 의미가 있는 뭔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감정적인 거는 뭐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더라도 제 자식한테 어 어 아빠 이거 들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명함 아빠 명함이다 넘어서 어떤 유사한 느낌 듣고 자라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아빠 이게 뭐야 듣고 자라 이게 이게 클래식이지 클래식 듣고 자라도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듣고 자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몇 살부터요? 아 전 태어나자마자 귀에 꽂힐 거예요 이거를요? 맞아 맞아 위험할 것 같은데 결혼은 못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리스너 분들도 이번 앨범을 이렇게 감상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게 있나요? 뭔가 혼자 그냥 항상 그냥 즐기면서 들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그런거 없이 아 그런거 없이 어떤 공간이나 뭐 좋으면 옆에 사람이랑 같이 듣고 오 좋습니다 소문 내줘라 소문 내줘라 약간 이런식 이쯤에서 앨범 라이브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바로 아까 이야기를 나눈 첫 정규앨범의 마지막 트랙 마지막 트랙이 아니지않아요? 길티 플레저 라이브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디웅님 혹시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예 제가 잠깐 클린 버전으로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게 욕이 절반이라서 클린 버전으로 바꾼 걸 가사를 좀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헤드셋 착용해 주시고요 길티 플레저 오디엥님이 그 바로 BPM 빠른 걸로 빠르게 해버리셨다는 그냥 이거 그냥 해 이렇게 웃어요 오디 화이팅 오디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오디엥님의 길티 플레저 밖에서 오디형님을 엄청나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디엥님 길티 플레저 문자메시지들이 오고 있는데요 오디짱 오디짱님께서 랩괴물 오디 진짜 랩은 국힙 원탑 랩은 아 랩은 은의 이런 조사가 중요하군요 난 뭐가 부족할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선우 이선우님께서 오디님 벌스 뭐야 랩 기계인감 장윤미님께서 비트가 다 특색 있고 좋아요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사실 홀리데이 행님 이번 앨범이 디스메이저 컴퍼니에서 마지막으로 발매된 앨범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세 행님이 함께 작업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리데이 행님과 오디 행님은 이게 스컴백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컴백 시즌 그리고 홀리데이 행님과 오이글리 행님은 폴더 포설 함께 작업하셨는데요 이 세 앨범 모두 공중파 라디오에서 틀 수가 없는 앨범입니다 아 이게 아쉽네요 큰일났다요 이게 언제쯤 틀 수 있을까요? 큰일났다요 진짜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앨범이고 이 스컴백 시즌 스컴백 시즌과 스컴백 홀리데이님과 함께 어떤 사운드와 캐릭터를 구현하고자 했던 앨범일까요? 이게 궁금한데 이게 일단 홀리데이가 입단을 하고 나서 또 홀리데이만의 특색있는 프로듀싱이 있잖아요 그것과 합쳐져서 저도 그때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저는 평소에 보면 좀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1차원적이고 직설적이고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아까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따뜻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캐릭터를 그냥 구축하고 싶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 쓰고 앨범 안에서 직설적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홀리데이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좀 비트를 뭔가 러프하고 뭔가 좀 더 딱 들었을 때 그냥 1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뭔가 그런 비트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요구한 게 좀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이글리 형님의 For the Poser 이건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홀리 형이랑 안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데뷔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홀리 형한테 제 랩이나 작업물 들려주고 형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형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꼬셨죠 꼬신 느낌 근데 이제 저는 한국 힙합 엄청 팬이어서 홀리데이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멋있는 거 무조건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좀 멋있는 게 필요했거든요 데뷔를 멋있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작업하게 됐죠 그렇다면 홀리데이 형님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요 멋있는 거 위주로 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엄청 멋있는 사람이다 음악 외적인 것도 음악 외적인 것도 멋지죠 여기서 한번 해봐? 뭘 해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멋있는 거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작업하시면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치고 받은 적은 없을까요? 친하면 친할수록 사실 편하게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편하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오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치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이유가 저한테 집중이 되죠 뭔가 그런 느낌을 방금 받았습니다 받으셨다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서로한테 굉장히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제가 제 앨범인데도 홀리데이가 어떤 의견을 줬다 그러면 좀 저는 수용하는 편이에요 아 수용하는 편? 형이요? 의견이 달립니다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말로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홀리데이 형님이 생각하시는 두 형님의 랩의 매력 랩의 매력 랩의 매력이 또 래퍼가 많잖아요 세상에 두 형님만 가지고 있는 랩의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을교는 저는 최근에 들었던 것 중 최근에 몇 년 동안 들었던 애들 중에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좀 약간 으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으뜸? 네 진짜로 거의 뭐 으뜸이란 단어로서 진짜 우려 으뜸이란 단어로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직 옛날 사람이어서 이제 을교는 좀 뭔가 쿨하게 뱉는데 사람들을 약간 매료시키는 그런 뭔가 딕션이나 플로우나 약간 장점이 좀 많은 친구죠 멋있고 키도 크고 다 가진 친구예요 저 친구는 그리고 이제 오디는 BPM 빠른데서 BPM 빠른데서 우리 오디는 멋있어요? 네 멋있고 오디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진짜 저는 동호는 래퍼들의 래퍼라고 느끼거든요 래퍼들의 래퍼라고 진짜로 저는 오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좀 잘못됐다 부정하는 사람은 KBS여서 말 안 할게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오이글리 형님의 라이브를 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바로 아까 이야기를 나눈 폴더 포서의 브랜뉴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이글리 형님 이 브랜뉴 어떤 노래인가요? 일단 그냥 좀 트랩 사운드고 그냥 심플한데 은은하게 심플한데 은은한 느낌 은은하게 신나는 들어봐야 알겠는데 내적 신나 이 홀리데이 형님이 또 이 곡의 포인트를 살짝 아닙니다 아 홀리데이 형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이글리 형님이 직접 이 곡의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그냥 클럽에서 나오면 신나죠 아 그러면 또 가만히 못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들으면서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라이브? 넵 준비되셨다면은 가보겠습니다 오이글리 형님의 브랜뉴 아 지금 밖에서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이글리 형님의 브랜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청취자분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 보내주셨는데요 윤미진님께서 오이글리님 라이브 역시 으뜸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유진님께서 시작부터 자동 들썩들썩되는 음악이에요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멋짱이님이 남겨주신 오이글리 오디가 꼽아보는 최고의 홀리데이 비트는? 어 이거 좀 중요한데요 오이글리 오디가 꼽아보는 최고의 홀리데이 비트 아 이것은 최고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 앨범에 시그라는 비트가 있는데 그 비트가 진짜 으뜸입니다 으뜸이네요 아 으뜸이다 으뜸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굉장히 멋있죠 그 배드에서 유행어가 될 것 같은 으뜸 좋습니다 7300님께서 모든 게 멋진 사람들의 모임 원래와는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5877님께서 와 라이브 진짜 대박이다 짱 수카이님이 오이글리 진짜 랩 맛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사실 건너뛴 문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vmc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번 주에도 이제 vmc 약간 특집이었는데 오늘도 vmc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vmc에 대한 그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는데 이 vmc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오디 행님 행님에게 vmc란 어떤 그런 어떤 존재일까요? 음 뭐 사실 제 약간 커리어 시작부터 같이 한 곳이라서 뭐 약간 집이고 가족처럼 느꼈던 곳인데 이제 뭐 마음이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뭐 이제 저희가 또 크루로서 또 계속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또 지켜봐주시면 되거든요 운전 해체가 아니라 크루로 남는 거니까 혹시 그중에 vmc가 이제 또 멤버가 많잖아요 그런 뭔가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거나 제일 힘들어 하신 분이 있나요? 어 글쎄요 안 본 지가 다들 꽤 되거든요 안 본 지가 꽤 되거든요 감성이 지금 그렇다면 그럼 홀리데이 형님 레이블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나요? 추억 자주 보셨죠? 다들? 너무 자주 봐갖고 네 뭐 막 너가 얘기해라 추억 기억이 안 나 추억이 아 뭐 저희 뭐 매순간순간이 추억이고 항상 그걸 되짚어보면서 사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이글리님께서 또 엄청난 힙합 팬이시니까 네 그 vmc의 샷아웃을 오이글리 형님이 또 vmc 또 시작부터 vmc 음악을 즐겨 들으셨죠? 네 그쵸 vmc의 샷아웃 한번 일단 vmc 형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앞으로 끝이 아니니까 계속 멋있는 거 들려주시고 계속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좋은 음악만 했던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큰 귀감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vmc 저도 감사합니다 오디에 형님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게 넋살 형님이 악어새는 악어 하는 피처링 하신 그 곡이었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벌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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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 남기실래요? 저기요? vmc에게 vmc 세 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레온씨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얌전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얌전해가지고 낫도 엄청 가리시고 낫도 많이 가려요 의외다 맞아요 진짜 근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레온씨 저도 좀 약간 생각보다 너무 침착하시고 편안하게 뭔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디형님 저도 너무 재밌었고 레온씨랑 함께해서 아까 처음 두피 로션 얘기부터 너무 좋았어요 시작이 포문이 치고 받을 것 같다 이런 것 같고 좋았는데 다음에 같이 한 잔 할까요? 좋죠 좋죠 자주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신년 인사를 오디형님이 대표로 5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이 건강이 최고니까 그거 항상 지키시면서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한 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스테이션 제트 원래 이름이 레온 오늘은 오디행님 오이글리행님과 홀리데이행님과 함께 쿨쿨행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 봤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주 월레원 진짜 초 스페셜 특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2023년 개면연을 맞아 바로바로 스트리트 특집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요 다음주는 그중 파트 1 DJ 소울스케이프 RT행님 그리고 프로 스케이터 박중규 형님을 모시고 어그레시브 스케이트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주 방송도 망관부구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시그니처의 언박싱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끝곡으로는 홀리데이 행님의 지금 나오고 있죠? 라스트 컬입니다 피처링 잠비노 디플로우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너무 추운데 라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늘 쿨한 행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안녕